히히 완전 터졌네 오! 히히 맛있지? 말이 되는 금액이야? 히히 과연 김민주의 욕심은? 몇 킬로일 것인가? 이건 진짜 안돼 핵도 없네 진짜 어떡하지?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동생 여자친구가 피곤해졌어 저희 강아지 이동봉사 신청했는데 얘는 저희가 데려갈 모모에요 모모 진행하기 전에 네 애기들이랑 사진 한 번 찍고 들어가실 거에요 네 그리고 여기 줄 서서 대기하시면 저희 따라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네 애기 나란히 옆에다가 좀 놔주시겠어요 안녕 괜찮아요 사진 찍는데 어? 이러고 찍어도 되나? 여기 가운데 서주시면 제가 사진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여기 스카앗 오 멋있다 이름 스카앗 안녕 조심히 가 저기 몇 번 챙기셨죠 벌써 가기 전부터 캐리어가 트워졌어 내 친구, 나 배웅해주러 와서 죄송합니다 거기가 터졌어 완전 터졌네 터져서 나오는데 막 이렇게 열려있는 거 아니야? 이미 짐이 없어, 그럴 때 염젓노야로 하는 곳 아니지 진짜 두 시간을 울었어요 세 시간인가? 두 시간 뿐이야? 며칠을 울었어 곧 밤새 때요, 우느라고 며칠 마요? 며칠 마요? 며칠 마 며칠 마 넌 너무 슬프다 며칠 마 짜란 역시 돈이 좋아 돈 미세해 안에 뭐 들어있어? 카스 진짜 맛있다 그래? 역시 카스야 카스 이런 거 좀 들어있고요 이런 거 좀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어쩌라 믹스 저희 거의 다 도착했는데 맞게 설산이고요 아 이거 안 되긴 해? 물건 한 5개 잃어버린 거 같지? 안 돼? 원래 16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거 같아요 다 따라오래 우리 어리둥절 개타니까 말도 안 될게 하자 슬퍼하던 아니 착하다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? 엘리베이터마다 다 이렇게 무릎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마다 다 이렇게 무릎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야 여기도 헤리포터 왔나? 여기 헤리포터 전혀 아니야 빨리 가져왔나 지금 구독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나타나시거든 좋지? 왜 안들어가고 있지? 헐 미쳤다. 저거 어떻게 가? 진짜로? 헐 미쳤다. 저거 어떻게 가? 진짜로? 어떻게? 엘리베이터가 없어. I don't know. 야 너부터 하나씩 바꿔가. 너 힘 좀 있니? 응.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찾으려고 하는데 뭐가 없네요. 그래서 제가 가까운 곳에 있는 새구멈치점 가서 먹으려고요. 안되겠어. 뭐가 없어. 우와 대박 맛있어. 이거 어떻게 알아? 몰라. 아 밖에서 먹는 게 좋지? 어 개 좋아. 아 살렸다. 이게 뭐야? 왜? 젖어있지? 우린 역시 동남아를 사랑하나 봐. 여기 미국에 와서도 방콕 음식점이 왔어요. 방콕 음식점에 왔어요. 방콕 음식점이 왔어요. 방콕 음식점이 왔어요. 우리는 역시 동남아를 사랑하나 봐. 좀 안 맞아요. 미국이랑 안 맞아. 그렇게 하면 또 미국 시민들이 와서 화낼. 어. 미국 최고.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. 야. 야 왜 이렇게 시원해? 그치? 이렇게 하고 좀 다른 시원함이 있어. 오 진짜. 이게 미국의 맥주야? 네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이거 스텔라인데. 스텔라인데. 스텔라가 아니지? 스텔라가 아니야. 이걸 어떻게 펴야 돼? 쌉싸를 하면서. 아니 그냥 너무 시원하고. 우리 동남아 맥주 얼음탕거만 먹다가 이거 먹어서 오는 거 아니야? 네. 왜? 나 취해도 될까? 7시 만에 아이스틸 못 먹으러 갈 거야. 이거 저희 지금 한국이에요. 이거 이거 길 가다 보면 이거 화단에 엄청 많이 심어져 있잖아 이거. 여기 한남동입니다. 너 약간 브이 습관인 것 같아. 아 맞다. 야 온 나라의 뽕짱은 다 똑같은 리드인가? 우리나라에 이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? 왜? 왜? 진짜 개짜짓 나. 진짜 개짜짓 나. 자세 봅시다. 그런게 무슨 학군데? 이거 맞어? 이거야? 너가 원하던가? 아니 아니. 왜 안 빨개? 이거 맞아? 다른 요리인가봐 그냥 아니야 맞아 냄새는 맞아 지려? 야 너 똠냄코 좋아해? 나 진짜 좋아하는데? 나 별로 안 먹을 수 있어 괜찮은데? 나 똠냄코 좋아하나봐 맛있어 나 똠냄코 좋아했어 나 옛날에 똠냄코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적 있었거든 너무 맛있지? 여기가 맛있는 덴가? 너무 그 조화로워 맛이 야 너무 맛있어 약간 새콤 매콤하면서도 좋은 맛이 있어 야 밥 먹었던데 스티키 맛있어 어 왔어? 오 왔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슈퍼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밥 먹을 수 있을까? 웬스틱라이스 그리고 사케 사케 네 감사합니다 야 빨리 이거 당장 떠서 먹어 이제 버섯을 먹는 거야? 네 다 넣어 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? 이게 뭔 맛이야 도대체? 난 이런 맛을 처음 먹어봐 태어나서 이런 게 센스가 좋은 게 계속 따로따로 먹으라고 여기에 숯불 같은 걸 넣어줘가지고 아 이거 넣었어 이쁜 아 이거 넣었어 이거 넣었어 아이컨 아이컨 잠깐 몰라지 마라 아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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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응 진짜 쫄지 으응 이거 2,000원이고 판매맛이야 메뉴 다 시키면 좋겠어 맥주도 맛있고 진짜 판매맛이야 네가 먹어본 맛? 시큼한데 맛이 진짜 좋아요 온갖 맛이 다 들어있어 진짜 단맛이랑 이거 어디야? 이름 몰라 읽을 줄 몰라요 박락마켓 뭐가 더 맛있어 이거랑 이거 엄마가 줘 아빠도 나중에 눈이 있잖아 무거워 김기에서 한숨도 못 자가지고 못 먹고 한숨도 못 먹고 너무 취했어 도망갈 것 같은데? 딱 좋아 땡큐 71.66 너가 맞췄어?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있고 픽 가이드가 나와있어요 저희는 20%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먹을 금액은 71.66 더하기 14.33 85.99 야 진짜로? 야 진짜로? 주민이 어떠세요? 너무 별로예요 하하하하 진짜 너무 별로예요 말이 되는 금액이야? 하하하하 진짜 근데 진짜 우리 하루에 3개만 먹었잖아 근데 많이 먹긴 했어 3개 메뉴 3개 먹고 맥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여워 얘가 미쳤어 소주 이렇게 이거 진짜 이거 한잔씩 먹으면 바로 취해 아니 그 저희 엄마가 항상 어느 나라를 갈 때마다 홍수찬 먹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너무 딱 시트 해갖고 예쁘지 않아? 우리 엄마 이런 거 좋아 우와 근데 이것도 사고 싶어 되게 비싸다 얼마야? 어차피 굴속갖다 엄마 미안 너무 멋진 게 많다 야 진실의 반지 있는데? 이거 만지면 알지? 엄마 안 주면 엄마 안 주면 땀 좀 나 10분만 자려고 했는데 지금 11시가 돼 버렸어 머리도 못 말려가지고 머리도 말릴 겸 다 하는데 저희 숙소거든요 무서워서 숙소 앞을 못 떠나는 중 좀 위험하다고 하지만 좀 위험하다고 하지만 돈이 있어보이는 행세계는 아니여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시일들이 좀 무서운 게 마약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많은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? 캡틀 하실 분은 지금 거의 이렇게 못 지나다니고 오늘 진짜 저기 게스트하우스 가실 분 저 계단 있는 거 좀 숙지를 하고 가세요 이런 골목을 지나가면은 진짜 찌렁내가 진짜 심하게 거의 그 저희 나라 화장실 수준? 진짜 심하고 거리에 진짜 와 오죽 냄새가 엘리베이터도 진짜 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다 소변을 보시나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이 없어요 이거 마감시면 더 못 마르지 않냐? 그래서 못 마시겠어요 그래도 당장에 갈증하는 사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다가 바다에서 빠져서 죽으면 재문도 죽는 거잖아 이런 거 마시다가 바다 물었다 자 우리가 뭐하기로 했냐면 각자 야 너 여기 각자 내일 가고 싶은 곳 하나씩 정해서 너 배발란다 타 알게 됐어 비행기 타는 것도 없어질게 이제 배발란스로 타라고 해야지 제가 볼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볼을 떨어뜨렸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너 어디야 저희 이렇게 좁은 데서 같이 자요 아 아